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요. 바로 그냥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리에 떠나지 마시는 것 같습니다. 네 오늘도 종가연행진 다채로운 음악과 수많은 가수들과 함께 했는데요.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네 저희도 함께 참 즐거웠습니다. 네 저희는 끝으로 원조 개그맨 가수죠. 옛날에 부채 도서 하셨나요? 네 네 바로 그 이분이 작사 작곡 노래까지 부채 도서까지 옛날에 했었는데 우리 장수석씨 무대로 모시고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한 주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노예홍 개그맨 부채 도서 담석입니다. 박수 박수 사랑한 한반도 네 공연 고맙습니다. 네 사랑한다고 해도 끝이 안 돼 또 해버려네 잊힐 수밖에 당신이 또 나시라면 난 정말 어쩔 수 없어 이대로 떠나신라면 그만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사랑할만 해도 틀지 않네 떠나가버렸네 아니 잊힐 수밖에 오케이 피아노 당신이 또 나신다면 난 정말 어쩔 수 없어 이대로 떠나신라면 이대로 떠나신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사랑할만 해도 틀지 않네 사랑할만 해도 그가 날라 나의 눈빈 이가 주 수밖에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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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네 이 노래 기억하세요? 아 그렇구나 우리 앞에 있는 아줌마 춤이 찔러는 춤이 아주 죽여집니다